1. 파워픽스 엄청난 밸런스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1,4,3,2,1,switch, 솔빈, 박솔빈 1,4,3,2,1,switch, 솔빈 1,4,3,2,1 오케이 뮤직체인지 라운드2 새로운 음악에 맞춰서 다시 한번 김지우 펑크 뮤직 펑크 뮤직 다시 한번 솔빈, 닥솔빈 마지막 움직임 와우 스케어 프로 1, 2, 3, 2, 1 1, 2, 3, 2, 1 1, 2, 3, 2, 1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분에게 큰 박수를 아낌없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스키퍼 김지홍이냐 소울빈, 박설빈이냐 침석연들 3, 2, 1 오케이 만장일치로 소울빈이 결승전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아쉽지만 박설빈이